그리터가 이제 비밀의 숲에서의 그 서동재라는 캐릭터죠. 아, 맞아요. 아, 제가 누굽니까? 서동재범사입니다.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. 황포로 아주 기분 나쁜 데가 있대요. 워낙 미행했냐? 무슨 일 있어요? 선생님, 그냥 가던 길 가세요, 예? 우구장님 뭐 좋아하시니? 취미라든지 골프? 라운딩 주로 어디서 하셔? 내가 징계된 모든 달걀 받을 테니까 검사장한테만 좀 비밀. 그저 좀. 서동재를 실제로 이 역할을 만나고 싶어서 진짜 노력을 굉장히 준혁 씨가 많이 했다고요. 네, 사실은 제가 이제 비밀의 숲의 대본을 두 개까지 봤었는데 동재가 그때까지는 많이 안 나와요. 너무 이 역할이 끌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건 난 너무너무 하고 싶다. 그래서 작가님을 만나서 동재에 대한 애정을 설파했어요. 그래서 최근에 작가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쩌면 동재는 치료에 죽었을 수도 있고. 근데 이제 준혁 배우가 너무 이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강하다 보니까 작가님도 영감이 좀 생기셨다.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. 아니 이게 이제 8분 30초나 되는 대사를 이게 원테이크로. 아, 네네. 대사를 8분 30... 그래도 그러면 에이프론즈라고 쳤으면 몇 장이 아니죠? 몇 장 정도 됩니까, 이게? 아, 기억이 안 나요. 한 반, 여기서 한 이 정도 분량이 저였던 것 같아요. 대본에서요? 네, 그래서 저 되게 깜짝 놀라가지고. 요즘 눈만 뜨면 검사가 사고쳤다. 검찰이 문제다는 뉴스인데 이게 우연인가요? 경찰이 하루가 멀던하고 언프를 해야 되는 이런 환경에서 부장님 후배들이, 이 젊은 검사들이 의욕을 갖고 수사에 임할 수가 있을까요? 경찰이 왜 저러는데요? 지들도 아닐까요? 이제 정말 때가 왔다. 검찰이 사상 최악의 욕을 먹고 있는 지금 이때 밟고 올라서야 된다. 지금 아니면 돈 기원을... NG 났습니까, 안 났습니까? 그거는 NG가 안 났습니다. 와... 네. 그래서 승우 형이 조금 이렇게 메인 주인공으로서 한 번씩 NG도 내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, 지금. 아, 조승우 씨가 NG가 없었네. NG가 없어요. NG가 없어요? NG가 없어요. 아, 그 유명하시더라고요. 너무,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선배님이 좋은 영향을 주니까 저도 더 분발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를 끌어올려주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조승우 씨가 그래서 좋아하는 대중력 씨는. 아, 조승우 형도 INFP. 아, 그러니까. 누나 누나도 INFP. 셋이 있으면 진짜 우울해요. 조용 조용.